안녕하십니까 깨반소디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부산인디커리 페스티벌 출품작인 레드브로즈입니다. 레드브로즈는 기본적으로 퍼즐 어드벤처 게임이지만 특이하게 붉은 두건을 쓴 용병들을 드래그나 터치성과 같은 제스처를 이용해 움직이며 각 스테이지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용병을 구출하기도 하고 함정을 이용하여 적들을 무찌르며 나아가는 게임입니다. 스테이지 시작 이전 용병단을 꾸려 시작하며 용병들은 게임 내 재화인 골드 또는 현금인 보석을 이용하여 감옥이라는 가차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하루에 한 번 공짜로 가차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총 139가지의 스테이지가 존재하며 각 스테이지는 테마에 맞게 맵과 몬스터 함정 마법들이 존재합니다. 이외에 던전이라는 컨텐츠를 통해 무한한 스테이지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스윙 모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테이지가 끝날 때마다 등장하는 광고를 제거해주는 아이템이나 던전이나 스테이지에서 패배를 할 때 깎이는 생명을 무한하게 해주는 아이템 마지막으로 용병을 뽑을 수 있는 가차를 위한 보석까지 존재합니다만 게임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꼭 현지를 해야 한다 그런건 아니고 100% 유저의 선택 사항입니다. 게임을 계속 플레이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은 첫번째로 용병들이 특정 수 이상이 되면 조종하기 힘들었던 점들 애초에 한 명 한 명 마이크로 컨트롤이 아닌 부대 조종이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두번째로 맵 전체를 볼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어떤 스킬을 써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확인이 힘들었습니다. 세번째로 스킬을 사용하고 취소하는데 제스처로 인식이 되기도 해서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움직일 때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부분 많긴 하지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언급했던 해골왕의 내용은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잊혀져만 같지만 그와는 반대로 스테이지가 진행될수록 맵이라던가 함정, 적들의 모습 등 게임 플레이만은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용병들이 해당 스테이지에서 죽었을 때 비석의 모습을 하여 죽은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만 스테이지가 끝난 후 멀쩡히 살아있다는 점 이 부분은 게임의 난이도를 낮추어 모든 플레이어가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은 좋았지만 보석을 보여주는 연출 미스를 했기 때문에 아쉬웠고 차라리 도망간다거나 적에게 붙잡혔지만 감옥에 다시 구하면은 다시 플레이할 수 있게 한다는 것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용병들의 절반은 공격력이 낮아서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각 용병 캐릭터마다 스테미나를 추가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스테미나가 깎이고 계속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다른 용병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라거나 1소대, 2소대처럼 분대를 만들어 자동으로 스테이지를 돌게끔 하여 파밍 요소를 넣는다거나 하셨으면 좋을 텐데 아쉽네요. 네, 무튼 레드브로즈는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하시면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며 킬링타임용이지만 약간의 컨트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좀 들여서 플레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넵,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